아까 하신 제안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아 참 왜 자꾸 떠오르는 거야. 여보. 어? 아니 표정이 왜 그래? 뭐 잘못하다가 들킨 사람 마냥? 거 참 말 좀 가려하지 못해. 조금 있으면 며느리 볼 사람이. 며느리가 뭐 대수야? 내가 말투까지 고쳐야게? 네 박민규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 줄리아예요. 네 줄. 아 예 김 사장님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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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